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에 궁합만으로 보면요. 이 남자가 여자 궁합의 안녕하세요. 하늘TV의 꾸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 오랜만에 블라인드 궁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자분의 사주랑 남자분의 사주 말씀드릴게요. 자, 보니까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네요. 여자분은 김희생 양띠, 46살. 남자분은 53살, 임자생 쥐띠네요. 일단 공부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쥐띠랑 양띠는 보통 이제 원진살이 드는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끝이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공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둘이 그래도 인연수가 굉장히 깊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전생의 인연으로 얽혀있는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의 전생에도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5번길에 나오는 거 보면 전생의 업장을 풀기 위한 인연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 사주 궁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인연이 길다 짧다 이렇게 길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인연수의 실의 굵기가 굵다 가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연수의 굵기가 굉장히 굵어요. 웬만한 시련과 고난 서로 부딪힘 싸우고 이런 걸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사실상. 근데 인연수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트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진살이 드는 형국이에요. 원진살이 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짜증나 등 돌아서서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돌아서 보면 짜증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죠. 만난 사람 막 짜증나 쟤들이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몇 년씩 이 커플도 그런 커플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 온 시간이 연애를 한 시간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 온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지인 관계로 이렇게 알아 온 시간이 그래서 사실상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값진년에 이 원진살을 굉장히 크게 작동시켜요. 값진년의 운기 자체가 이 두 분들이 올해는 뭔가 결판을 내요.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남이 되든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지을 일들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궁합만으로 보면요. 이 남자가 여자 궁합에 안 돼요. 절대 남자가 대항을 하더라도 여자 손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희생은 이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는 이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게 토극수라고 해가지고 이 물은 절대 이 토를 범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구에 아무리 물이 많다더라도 지구가 갈라지거나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남자는 여자한테 절대 항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운 쪽으로 이런 운기가 오다 보니까 대의로라도 내가 저 여자를 못 이겨내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저 여자를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감정성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드러나게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타협이 되면 결혼을 할 거예요. 안 되면 돌아설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올해 갑진이 운기 자체에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보니까 굉장히 사주 자체는 유능해요. 남자로 봐도 이분은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를 성취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자분은 좀 늦게 터지긴 하겠지만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래서 2, 30대보다는 지금 40대부터의 운기가 더 좋은 사람이고 남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좋은 운기를 이어나갔을 상황이고 남자분의 만년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포텐셜은 여자분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았을 때부터 좋았을 때 그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텐셜은 여자가 좋다. 그래서 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나보다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진실도 낮았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40대 들어오면서 운기가 높아지면서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감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가 고비다. 뭐 아니면 도다. 결혼 아니면 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또 잘 못해요. 쏨곤 다섯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